아 오늘도 유튜브에 하니까 힘들었을 겠네 유튜브 접을까? 이봐 내가 도와주지 어? 오빠는 누구세요? 내가 너한테 유튜브를 도와주라 했다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안돼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보게 네 오늘은 제가 치킨 먹방 대신에 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? 으아 이게 도대체 뭐야? 으아 이거 뭐야? 아 그거? 이거 황산이야 으아 이 아저씨 진짜 못 참은 나 죽일거야 진짜 이 아저씨 죽일거야 그거 아저씨 말 믿고 손 울려면 되려나? 재밌어요 좋아요 우와 이거 잔이잖아? 이게 나 오빠 덕분이에요 그래 고맙다 계속 그치 후 자 이제 수익이 오를거야 권리침해 괴롭힘을 금지하는 유튜브 정책을 엄청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됐습니다 으아아악 이준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